자고 일어나니 비가 내렸네요. 일단 목을 죽인 다음에 휴양님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새워넣고 드세요. 우리는 오늘 남해 편백림 캠프장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먹을 것은 라면밖에 없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는데 고기가 없어요. 시원칼칼 김치면이라도 맛있게 먹습니다. 뱀 및 독총주의의 뱀 뱀 및 독총주의의 뱀 이쁘야지 흫 선생님 뱀 및 하중 마umu 뱀 야, 설악산 못지않다. 뭐? 아니, 설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연스럽게 만두추리네. 단풍추리. 이곳은 자연의 단풍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장산 단풍과 이곳 남의 단풍. 어느 곳이 더 좋나요? 그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쪽으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환적합니다. 숨쉬기가 한결 좋네요. 우와 두곳이 두곳이 여기가 두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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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단풍 하나님 나무 이러미 예, 도겸, 예, 동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